한강 차에 고! 세월이 한 차 날려버려 고! 세월이 한 차 날려버려 고! 세월이 한 차 날려버려 고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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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경기는 평창처럼 다른 의미의 경기였던가 오늘 정책이 어땠어요? 어.. 제가 한번 두개를 쉬고 있었는데 정책이 어땠어 들어왔는데 아이고 인증 운영이 일하시나 그래서.. 지금 오늘의 경기와 이렇게 끝장에서 입고 있는 이 정재현 선수의 티셔츠가 오재현 선수의 오늘 경기를 배변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현 선수를 워낙 좋아했죠? 그래서 선물로 또 이렇게 둥화하며 보여준 것 같아요 수상한 노래가 제가 이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센스있게 선수들이 준비한 기념품이 정작나라에 의한 많이 들어요 편의였어요 누구야 이게? 저는 이제 마케팅 팀장님이랑 같이 같이 해가지고 아 두일 회의에서? 선물 중에 아 멋진 선물을 선물로 준비해줬고 끝으로 행동분들께 오늘 경기 비바뜨면서 응원의 열리는 놓치지 않았거든요 응원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비가 비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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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